1번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A부터 D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3월부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 시간에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볼게요. 기역 A 불꽃축제 개최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 분석하기 여러분 우리가 최적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을 시간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공간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불꽃축제에 따른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조사한다.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 아니라 시간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로 답은 나왔어요. 디귿, 니을.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한 번 같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 지역 불꽃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찾아보기 여러분 우리가 제도와 정책 말 그대로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점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친환경 불꽃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민의식 알아보기 여러분 바람직한 시민의식 말 그대로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가치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가치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이렇게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번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1단원 관련 내용이죠. 같이 보시면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러므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말 그대로 지금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주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에피코러스 학파의 쾌락주의인가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인가를 살펴보면 쾌락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다. 고통의 제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아 이거는 이제 에피코러스 학파의 쾌락주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피코러스 학파의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에피코러스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쵸 맞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이제 고통의 제거가 바로 쾌락입니다. 고통의 제거.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을 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의 제거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우리가 수면욕, 식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 둘 다 자연적인 그런 욕구이고 동시에 우리가 잠을 자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먹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욕구.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필수적이기도 한 그런 이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면 그로 인해서 고통이 제거가 되는 거야. 고통이 제거가 되고 그 상태가 바로 쾌락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에피코러스 학파의 쾌락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피코러스 학파는 당연히 육체적 쾌락보다는 조금 더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쾌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해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추구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쾌락주의라고도 선생님이 가르쳤었는데 우리가 쾌락의 적극적 추구보다는 말 그대로 고통, 불안의 부재,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얻는 다소 소극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말 그대로 최대의 욕구만족,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이 있는 대로 다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박한 자족을 보다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저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2번, 종교적 절대자인 신의 뜻의 성실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대신 우리가 1단원 배웠잖아요. 이거 어느 시대의 행복론이야? 그래서 중세시대의 행복론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지배를 하던 시기인 중세시대의 행복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는데요. 무조건적인 욕구 충족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쾌락주의이기는 해요. 근데 쾌락주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 자연적이고 동시에 필수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을 하는 절제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소박한 자족을 해야 된다.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에피코르스 학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쾌락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쾌락, 제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보고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쾌락은 즉 뭐야? 고통의 제거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당장 여러분 에피코르스 학파의 쾌락주의인데 쾌락을 제거해야 된다. 모든 쾌락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고통의 제거가 들어가면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쾌락을 제거하는 것은 쾌락주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번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욕구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욕구 분별하고 절제하라고는 했어. 하지만 무슨 욕구는 충족을 해야 돼? 수면욕, 식욕과 같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욕구는 충족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라는 부분에서 틀렸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야? 어느 학파에? 그렇죠. 에피크로스 학파가 아니라 우리가 스토어 학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